거의 자고들아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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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나 다녀와요 어?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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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 아아아ㅏ 날라가부려고 얼굴 빨개짓잖아 깡총 쟤 왜 얼굴 빨개짓지? 깡총 깡총 아아아앗 아아아이 지엘 주연이는 말을 못했어. 아직 말을 못하잖아. 나는 개인적으로 주연이가 깡충 안하길 바랬는데. 저거 되게 좋아한다. 아 귀여운 토끼가 두 마리가 있네. 주연이는 아빠 손을 저렇게 해야해. 이렇게? 아니 손 떼볼까. 그 다음에 이거. 주연아.